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. 대통령실 최상무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최수석은 미국 정부가 최근 수출통제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서 이같은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에 대응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.